안녕하세요. 바빴어요? 네. 힘들었죠? 옛날 거였죠? I want to see everybody now. 쏘쏘. Diz it something 여보? 나는 좀 많이 안 먹었어. 빨리 가자. 벨트 했어? 네. 했어요. 서울 부천진화운동장 방년 우회선입니다. 너 집에 안 가? 응. 오늘 we will visit the special restaurant. I heard that to curing your vinyang. 선직국 is best food. We don't have a time이잖아. They are running the restaurant for 24 hours. So anytime we can go there. 아. Really, really beautiful like that. 아, 여보. 한국은 너무 좋아. Why? 아, 너무. Really clean. Really peaceful. 필리핀은 더 좋아. 필리핀은 더 좋아. There are some places that are better. 근데 한국은 어디 가도 다 좋은 거야. Because of cherry blossom. 아니요? 아, 그럼. 그래도. 그렇긴 한데. 근데 진짜 너무 좋아. Comfortable. 깨끗하긴 하지. 대한민국이. 응. 어, 저기 온 거 같아. 응, 선지. 해장이. 여기시죠. 정산타. 네. 여기 어디야? 허영만의 백반기 행위도 나왔었구나. I know, 해명. 어.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어디 앉을까? 저 안에 갈래? 선지 두 개 먹을까? 선지? 어, 선지. 일단 하나. 어? 아니요, 두 개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지. 먹을 수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have to eat 해요. 그럼 선지 두 개만 주세요. 네. 내가 처음 들어볼 것 같아. 응. 소주 두 개. 두 개. 소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데. 아니요. 우리 안 먹는데. There are all. all the eating. 어. 한 번 넣었다. 오, 벌써? 어릴 거 아니야. 어릴 거 아니야. 땀봐. 맛있겠다. 진짜. 나 먹으면. 코치로 아니야. 코치로 아니야. 코치로. 아. 와. 딱 봐 맛있겠다. 너 한 번만 더 먹기. 나 한 번만 더. 한국 사람이 다 되버렸어요. 밥도 없이. 김치를 먹고. 뭐 하는 거야, 너. 괜찮아? 맛있어? 맛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거 보면 100%.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게 선지예요. 근데 뼈도 같이 주셔야 되나? 오, it's blood. blood. 뭐야? 돌덩어리. Can you try? 어? 따가워. 음? 와, 신기해. I feel it better. But thanks. That you wouldn't like. 뜨거워, 뜨거워, 조심.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이게 진짜 별론데. 어. 이거랑. 어. 김치. 그래도 먹을 순 있겠어? 응. Can you eat?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응. 버섯이라고 생각해. 그래? 어, it's mushroom. Like a mushroom. 엄청 부드러운데. 그래? 응. 아니 이게 줄기 줄기 줄기. 절기 줄기. 절기 줄기. 그런 거 아니냐? 뭐. 뭐 해줄게요? 응. 응. 어. 잘 먹었어. 어휴 조심해. 튀었어? 나 아까 고마웠어. 나 아직. 오? 왜 저를 들으자? 응. 형 내가. 물건기 왔잖아. 형 내가 저를 내자. 뭘까? 되는 거 아니야? 응. 얌전하게. 응. 응. 뜨거워. 어휴 잘 먹네. 어휴 잘 먹어. 아,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여보가 잘 먹으니까. 사실 뒤에 안 먹는 사람이 내 손인 것 같아. 그치.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지. 응. 빈혈 굿바이다. 빈혈 굿바이. 슈퍼는 뜬하네. 맛있어? 맛있어? 응. 아. 나 아까 저리 줘. 아. 소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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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도 많아 아 웃지마 조금만 그치 그치 아 오케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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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대기 안에 있어서 가대기 경고야? 이거 약간 라이크 고추장 있잖아 아 내꺼는 봐야 되네 순대 먹는 것처럼 오 굿 아이디어 이럴 때 먹으면 훨씬 나아? 맛있어? 응 목적이야 배 터지겠다 그러니까 어우 너 배 터질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은 아니다 뭘 난 너무 시원한데 짜증나 난 여기 나와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먹은 것도 진짜 처음이잖아 맞죠? 식당에 와가지고 아 근데 이런 분위기도 좋네 새벽에 새벽에 와가지고 잘 먹었어요 이거 응 너무 잘 먹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어 When you are thinking about your health 응 본인이 아 먹어야겠다 많이 먹어야겠다 응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많이 먹었다 자 따가이 하고 따가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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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